오늘은 싱글벙글 개호구 퐁퐁남의 삶을 한번 보여줄까 합니다.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 지을 때는 이유를 보고 가시죠. 여성시대에 플스 사고 싶다 말하는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. 만난지 이제 1년 차고 나는 서른 넷 남자는 서른다섯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. 근데 가끔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는 상황임. 남자는 신소재 공학 박사 출신이고 연봉은 1억 5천 넘기는 수준이야 근데 박사 출신이라 취직한 지 이제 반년밖에 안 됐거든. 모은 돈이 거의 없는 상태고 한 2천 모았을 수준이야. 나는 디자인 계열에서 일하고 연봉은 3천 중반 모은 돈 4천만원 있어. 둘 다 서울권 아니고 경기도 남부에 살고 있어서 어찌어찌 전세집은 남자쪽 집에서 마련해줄 것 같은데 혼수에서 문제가 생기더라. 나는 내가 모은 돈 조금이라도 아껴서 돈 굴리는 곳에 더 쓰고 싶은데 얘는 혼수 사전 중에 플스 5% 그걸 사고 싶다 말하더라. 새로 나온 거 100만원 넘는 거 보고 벙지는 상황임. 플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플스가 집에 있거든 그걸 팔고 새 걸로 좋은 거 사고 싶다는데 내 입장에서는 게임기를 그 돈 주고 사는 걸 이해할 수가 없음. 난 안된다 말하는 중인데 얘는 무조건 플스가 있어야 한다고 왜 혼수로 안 사오냐고 나를 오히려 이해를 못하더라고. 시발 안 그래도 퇴근하고 플스쳐 하는 거 꼴도 보기 싫은데 새 걸로 사면 다 할 거 아니야. 그 꼴을 내가 왜 봐야 하냐고 늦은 나이에 취업했으면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게임할 생각만 하는 거 보고 현타와. 라는 말을 하는 34살 처먹고 연봉 3천만원에 모은 돈 4천만원인 한국여자가 있습니다. 플스 살 돈 100만원 아껴서 돈 굴려야 하고 늦은 나이에 취업했으면 일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 한국여자. 35살 신소재 공학 박사 연봉 1억 5천 과장님께 지금 이 한녀가 뭐라 말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? 박사 출신이면 당연히 취업이 늦는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한녀의 지능 수준이 안타까울 수준이지 않습니까? 연봉을 1억 5천 버는데 한녀들에게 게임에 돈 쓰는 한남은 절대 만나지 마. 한남들이 플스나 컴터 같은 하등 쓸모없는 게임기에 돈 쓰는 거 이해가 안 까더라 남자 생각 짤다 모은 돈도 없으면서 뭔 게임질이야. 게임하는 한남 절대로 못 만나나였으면 당근에 팔아버렸다. 바로 당근에 팔아버리고 그 후 반응 볼 것 같아 어떻게 나오는지 과연 위대한 한국여자에게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. 라면서 존나게 기싸움하는 우리 한국여자들의 표독스러운 모습이 보이시나요? 1억 5천만 원을 벌어오는 남자가 100만 원짜리 플스 하나 못 사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렇게 돈 굴리고 모으는 게 좋았으면 나이 34살 처먹고 한녀는 10년간 일했을 건데 왜 4천만 원밖에 못 모았을까요? 당분간 게임 못하겠네요 부부싸움 후 오늘 퇴근해보니 와이프가 복수한다고 플스를 욕조에 넣어 고장 냈네요. 평소에도 게임하면 패인 취급하더니 인간 대 인간으로 삶이 정말 슬픕니다. 라면서 남자는 플스가 욕조에 빠져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. 한국여자와 결혼하면 여러분의 삶은 플스 하나 못 사는 인생이 될 겁니다. 1억 5천만 원을 벌어와도 모은 돈도 없으면서 생각이 짧게 게임기에 돈 쓰냐고 욕먹는 인생이 한국여자와의 인생입니다. 이래도 한국여성과 결혼하실 겁니까? 삶을 존중하지 않고 인생을 존중하지 않는 그녀들에게 인생을 저당잡혀 퐁퐁남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? 한평생을 공부만 하느라 여자를 못 만나서 아무 여자나 만날 거면 제발 그냥 우크라이나로 떠나세요. 한국여자 밑구멍에 플스 100만 원짜리 구매하는 것도 욕처먹을 인생보다 그게 훨씬 100만 배 더 나은 인생이니까요. 오늘은 여자들이 플스하는 남자를 이해 못하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. 안타까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삼천 딸이 한 여가 1억 5천 박사에게 인생 조언을 하는 세상. 삼천 딸이 한 여가 1억 5천 8천 5천 5천 8천 4land Buffalo 3단 4천 5천 9천 4천 4천 7천 4천 7천 4천 8천 9천 8천 9천 8천 9천 8천7천 9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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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천 5천 9천 4천 1천 9천 7천 9천8천 10천 9천 7천 9천 8천9. 감사합니다.